안녕하세요 반클레이시네요 오늘은 영자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거예요 제목은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를 짧게 작게 해서 집어넣은 이야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우리도 만드셨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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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가 들어왔어요. 우리 생각에 제가 들어온부터 사람들이 싸우고 그랬어요. 어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생각했어요. 이건 노아의 방지를 나오는 거였죠. 아까 전에는 아당과 하와하고 여기 거 많이 봤었죠? 아당과 하와의 방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당과 하와의 방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사실은 잘못한 것 같고 사실은 잘못한 것 같고 사실은 잘못한 것 같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었어요. 음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어 adjut한 책을 보냈어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의 계획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평생 살아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4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4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4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4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5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4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완벽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네? 예전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네? 한 마디 더 이건 액션을 누르고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플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나왔죠? 이게 네 번째였나? 응 다했다. 엄마 다 목 다 있어요. 목 보고싶어요. 잠깐만 이것만 확인하고 저 먼저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뭔데? 맨 마지막에 더 해 볼게요.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왔죠? 너희쯤에 넣은거 같애 이게 아니니까? 네 이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거죠? 응 칠판 보아하시고 제안하시고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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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것도 잘못 됐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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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빌려갔네 아 이거 7반 8반 9반 5반 아 또 잘못 붙였다 아 아 오 됐다 아 오케이 괜히 폈다 아.. 잘못했어요 자극하실 때 여기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구나 사진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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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